그동안 진정세를 보였던 조류인플루엔자 AI가 전남 지역에서 다시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해남군 마산면 유경오리농장의 도축출하검사 과정에서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결과는 사흘 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해당 농장의 오리 2만 3천 마리를 포함해 반경 3km 안에 있는 5농가 닭과 오리 6만 3천 마리를 땅에 묻을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AI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은 지난달 10일 전남 무안 씨오리농장 확진 이후 42일 만입니다.